일단 저희 후렴에 빱빱이 나오죠? 그걸 따라 불러야겠어요? 안 불러야겠어요? 그럼 우리가 후렴을 한 번 부를테니까 따라 불러봐주세요 자, 이게 분일 따라 빱빱 Just build the music 빱빱 That's right 오! 여기까지 그 마지막 빱빱 이거까지 해주셔야 돼요 아주 잘한다 그럼 한 번만 다시 크게 연습을 해볼까요? 네 뒤에 친구들도 입 열어주세요 알겠죠? 입 열어래요 열어주세요 보여요 자, 하나 둘 이 기분을 따라 빱빱 Just build the music 빱빱 That's right 다들 박자감이 좋으시네 자,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저희가 헤이를 해주셔야 해요 여기 어디 부분이냐면 빠빱 빠빌 Up 헤이 빠빱 빠빌 Up 헤이 이 부분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? 5,6,7,8 빠빱 빠빌 Up 헤이 빠빱 빠빌 Up 헤이 잘해요 젊다 이 부분은 마지막에 나오니까 마지막까지 긴장을 꼭 늦추지 마시고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어요? 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 건데요 너무 아쉽죠? 저희도요 저희 BBG가 이제 앨범을 조금 몇 개 더 내서 남서울대에 한 번 더 오도록 할게요 아셨죠? 꼭 불러주세요 네 그러면 남은 공연도 재밌게 잘 즐기시고 저희 BBG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BBG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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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ly전자 샷샷 허 않듯한 내 심장에 이 순간 까만 눈동자 놓치고 빡은 feeling No way 부딪치는 감정 속에 Feel so high I'm so happy with that be my baby I'm so happy with that be my baby I just wanna bo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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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so happy with that be my baby I just wanna bo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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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또 봐요